구독! 좋아요! 눌러주세요! 고기유! 얼음! 떼어! 얼음! 떼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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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! 사랑! 스윙키! 우리가 도와줄게! 간다! 간다! 도넛아, 도넛아! 괜찮니? 아니요! 그러니까! 주차장에서 놀면 안 돼! 왜? 주차장은 놀이터가 아니야! 차들이 언제 들어오고 나갈지 알 수 없다고! 또, 서 있는 다른 차들에 가려져서 어린이들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 있어! 아! 그렇구나! 주차장 같은 곳이 아니라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아야 하고 공이나 물건이 주차장으로 들어갔을 때는 어른들께 부탁해서 돌려받아야 해! 주차장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대요! 주차장이 위험하다는 걸 모르는 친구들이 아주 많대요! 꼭 기억하세요! 주차장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아니에요! 위험한 장소죠! 자, 그럼 다시 한 번 알려줄게요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주차장은 위험해! 주차장은 위험해! 조심, 조심, 조심! 조심, 조심! 조심해야 해! 차들이 서 있는 주차장은 위험해! 제발, 제발! 제발, 제발! 어른께 부탁해! 어린이는 위험해! 안 돼, 안 돼, 안 돼! 주차장은 위험해! 조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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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! 조심해야 해! 차들이 움직이는 주차장은 위험해! 다쳐, 다쳐! 차동차 부딪혀! 크게 다친다! 위험한 주차장에서 절대로 놀면 안 돼요! 그럼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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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